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희입니다. 9월 FOMC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연준이 0.5% 금리 인하를 좀 진행을 하면서 시장은 일시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다만 파워르장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시장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승도 좀 제한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제 시장은 본격적인 생승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제 11월 미국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엄청난 수혜를 받을 코인까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서 큰 변곡점이 될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큰 기회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라든지 유료 리딩 같은 행위는 절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채널 양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꾸준히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우리가 남은 24년 하반기 시장에서 큰 수익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이벤트는 두 개였어요. 9월 FOMC와 11월 미국 대선이죠. 근데 9월 FOMC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물론 시장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잔존하고 이번 금리 인하가 매파적 금리 인하였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시장은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눈치 보기 흐름 속에서 조금씩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겁니다. 파벌 연준 의장은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기에 대한 의구심을 좀 풀지 못했고요. 이에 시장도 이번 금리 인하가 선제적 인하인 것인지 사회적 인하인 것인지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좀 내놓으면서 다소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인다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인터넷에 비트코인 전망을 검색하면 과연 어떤 기사들이 나오느냐. 온갖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질비를 합니다. 근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기사들을 보지 말라고요. 오히려 투자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혼란만 가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행운한 거예요. 왜냐. 앞으로 코인 시장은 더 크게 아주 크게 상승을 할 거니까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렇습니다. 상승을 할 때도 있고 하락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 결국 변곡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변곡점에서 이 변곡점이 오기 직전인 거죠. 상승을 할 것 같을 때에는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가용을 시키고요. 하락이 올 것 같을 때에는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켜요. 왜? 상승장일 때는요.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야 되고요. 하락장이 올 때는 자기들 물량을 오히려 털어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매스컴은 자극적인 그냥 그때그때 일시적인 시장 평가를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과연 이걸 보고 제대로 된 투자 판단이 서겠냐고요. 절대 안 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한 후에 시장 상승이 왔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금리 인하는요. 그 자체만으로 달러를 약세로 전환시키고 신규 유동성이 유입되는 등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제공을 하니까요. 물론 앞서 언급했던 사후적 인하냐 선제적 인하냐에 따라서 그 상승폭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시장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월에 예정된 대선을 얘기를 한다면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큰 상승을 앞두고 마지막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마지막 매수 기회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11월 이후부터는 정말 큰 상승이 올 건데요. 그리고 11월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할 코인도 오늘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진짜 여러분들 인생에 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정말 아주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최대한 어려운 말은 빼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자료들을 활용한 설명을 시작을 할 건데 혹시라도 영상 시청하시다가 영상 관련해서 또 질문 있으실 수 있잖아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댓글 두 글자 남겨주시면 답장 드리고 있고요. 요즘 하도 불필요한 댓글들이 많아서 댓글을 막아놨으니까 댓글 남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대신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번호다 보니까 스팸 방지를 위해서 특정 키워드로 우리 구독자분들 구별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댓글이라는 키워드 외에 다르게 문자 보내시면 스팸으로 착각하고 답장 못 드릴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진짜 진짜 돈이 되는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바로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코인 시장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불장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었던 시기에는 대선이 끝나고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시기에 파란색 선으로 새로 선을 그어놨는데요. 2016년에는 무려 2800%가 넘는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왔고 2020년에는 400%에 가까운 추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이번 대선 이후에 강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제가 고작 이것만 가지고 상승을 얘기하지는 않겠죠. 이를 뒷받침해줄 근거로 현재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을 보면 더욱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지표는 일명 RO들이라는 지표로 해당 지표는 쉽게 말해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해당 지표를 보면 현재 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지표에 보이는 노란색 선이 낮은 값을 보여줄수록 단기 보유자의 비율이 낮은 것이고 노란색 선이 높을수록 단기 보유자의 비율이 높은 겁니다. 단기 보유자들은 투기성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시장이 과열됐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까지 높다면 차익 매물을 동반한 물량이 탈로 가격 하락 가능성이 더 높겠죠. 나아가서 코인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한번 크게 빠지면 페닉셀 물량도 더해질 겁니다. 반대로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낮다면 단기 보유자들의 신규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쉽게 가격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로들 지표를 보면 아로들 선인 노란색 선이 고점에 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 선인 검정색 선이 하락을 하고 반대로 아로들 선이 저점이 있을 때는 코인 가격 선이 상승을 합니다. 아로들 지표가 가장 높았을 때는 20만 4천의 수치를 보여주는데요. 현재는 3,700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전히 낮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016년 대선 시기와 2020년 대선 시기 때도 아로들 선이 현재 시점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단기 보유자 물량이 상승하면서 아로들 선이 상승을 하고 동시에 코인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이처럼 해당 지표를 통해서도 코인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대선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변화돼 시장을 생각을 한다면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누가 승리를 해야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할까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화당에서 승리를 하면 코인이 상승을 할 것이고 민주당이 승리하면 상승하지 못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정답은 누가 되던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5천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는 18세에서 60세 인구 중 27%를 차지하는 비중이며 미국의 한 법률 자문회사가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의 84%가 향후 1년 이내에 암호화폐를 투자할 것이다 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를 통해 일각에서는 앞으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최소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투자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어떤 대선 후보도 미국 국민의 20%에 가까운 표를 버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가상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고요. 그 증거로 민주당의 유력 후보였던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또 다른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카멜라 헤리스로 민주당 후보가 바뀌면서 헤리스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건 다음 미국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코인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칠 거고요. 그를 통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더욱 커질 겁니다. 근데 제가 고작 이런 이유만으로 이렇게 미국 대선을 강조하진 않을 겁니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CBDC입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CBDC는 쉽게 말해 중앙은행, 즉 국가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데요. 문제는 CBDC 선구자가 중국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현재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글로벌 경제국가 1위로 만들어준 것은 기축통화의 힘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했고 현재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화폐 대체 수단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화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 여전히 시장은 코인이 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없을 것이다에 대한 찬반 의견을 여전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22년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CBDC를 상용화한 시점부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보다 한 발 빠르게 CBDC를 상용화했고 지금도 중국을 견제하여 다양한 제재와 무역전제까지 불사하는 미국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의 확률이라도 중국의 CBDC가 미래 화폐로서 자리잡게 되는 날에는 달러가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에도 영향을 끼칠 테니까요. 즉 미국 역시 무조건 CBDC를 상용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미국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로서 CBDC를 상용화할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미국의 CBDC가 어떤 코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질지 미리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코인을 사전에 매수할 수 있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라면 뻔하겠죠. 저는 그 코인이 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기가 이번 미국 대선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도 대선, 대선 노래를 부르던 겁니다. 이미 미국은 자체적으로 직접 발행한 코인을 CBDC화할 계획을 이미 세운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 재무장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 근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현재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모자이크 처리 없이 유튜브에 올리니까 계속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아마 미국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아직 엠바고가 걸려있는 내용이라 계속 내용이 잘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모자이크 처리로 영상을 좀 올렸고요. 당연히 모자이크 없는 원본도 따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린다고 해서 쉽게 구한 자료는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입수를 했는데요. 어렵게 입수한 만큼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드리기 앞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서 중요한 부분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해당 내용은 달러를 대체할 자극에 대해서 시사해놓은 자료고요. 리플이나 테더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재매를 하겠다는 거고 현재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수하셔야 할 진짜 적어도 한 주라도 매수하셔야 할 코인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 해당 코인은 하나로 1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달러가 대략 1300원 정도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미국의 전자화폐가 될 해당 코인은 달러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 기준으로 최소 한 1300원까지는 상승할 것이고 그런 만원만 투자해도 1300만원 버는 거고 10만원 투자하면 1억 3000만원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연준, 재무부, SEC까지 이미 모든 얘기가 끝나 있는 상황이라 이 코인이 앞으로 미래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코인이고요. 혹시라도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만원이라도 아니 이것도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천원이라도 매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원이 나중에 1300만원 되고 천원이 나중에 130만원이 되면 그때는 제 말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해당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코인을 언급하게 되면 자꾸 잘리기 때문에 모자이크 없는 자료는 문자로 드릴 예정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댓글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분들 안에서 제공해 드릴 거지만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다 보니까 빠르게 연락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 통해서 신청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 명언 중에 존시보글이 이런 말을 했죠. 투자는 단순하게 유지해야 한다.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큰 돈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최는 만원 투자하는 거 어려울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대희였습니다.